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3주 연속 2배 안팎으로 증가하던 더블링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하루 확진자는 1,451명으로 전날보다 1,024명 줄었고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는 386명 늘었습니다. 시군별로는 원주 302명, 횡성 29명, 영월 22명, 평창 39명 등입니다. 도내 누적 사망자는 883명, 병상 가동률은 46%입니다. 원주를 비롯한 영서 지역에 비가 오는 동시에 체감온도는 오르면서 원주와 횡성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원주 31.3도, 횡성 31도, 평창 29.9도, 영월 29.7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았고 체감기온은 원주 불온이 33.7도, 횡성이 33.1도를 기록하면서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영서 지역에 10에서 20mm 안팎의 비가 내렸지만 내일까지 20에서 70mm가 더 내리겠고 비가 그친 곳은 다시 무더위가 이어지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원주 중앙공원 2구역에 들어설 아파트가 분양된 가운데 분양권 불법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원주시는 해당 아파트의 서류 접수기간과 정당 계약기간에 견본주택에서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하고 분양권을 알선하는 일명 떴다방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또 인터넷을 통한 가격 담합과 이후 분양권 거래 가격을 속여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 계약서 등 불법 거래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횡성군수 집무실 이전에 따른 사무공간 재배치로 한 달 넘게 문을 닫았던 원주세무소 횡성군청 민원실이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횡성군은 군청 본관 1층 농협출장소 옆으로 민원실 이전 공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운영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와 관련된 각종 신고서 접수, 사업자 등록, 휴 폐업 신고,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원주세무소 민원실은 지난 6월 10일부터 임시 폐쇄돼 군민들이 원주로 나와서 세무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여름철 불필요한 전력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무실 적정온도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인 26도에서 28도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사무실 인증샷을 찍어서 SNS 등을 통해 지속가능협의회에 전달하면 됩니다. 참가한 사무실 가운데 추첨으로 50곳을 뽑아 간식을 제공합니다. 다만 적정 실내온도 의무 대상인 건물이나 공공기관 등은 제외됩니다. 횡성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 동안 둔내 종합체육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둔내 토마토 축제는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하며 100m 규모의 토마토 풀장에서 경품 찾기, 물총놀이, K-POP 콘서트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이와 함께 둔내 고랭지에서 자란 고품질 토마토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 판매장과 시식코너, 홍보관도 운영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열린 영월 동강댓목 축제에 관광객 3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댓목 축제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동강 둔치에서 열렸고, 전통 댓목 시연, 퍼레이드, 댓목 들고 달리기 등 댓목을 소재로 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동강댓목 축제는 1960년대 남한강 상류 지역 주민의 생활수단이자 교통수단이었던 댓목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서 1997년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교육부가 추진하는 만 5세 조기 취약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유아 교육과 초등교육은 엄연히 다르다며 유아에게 책상에 앉아 40분씩 집중하라고 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미흡한 초등학교 돌봄 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만 5세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초등학교에 떠넘기는 것에 대해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오는 14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연령 정책 반대 서명에 나섭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